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. 여기는 홍산마늘을 심었습니다. 올해는 조금 일찍 심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심어 가지고 10월 1일날 심은 건데 조금 늦게 심었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지금 싹이 꽤 커가지고 이파리가 5장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. 이쪽은 한지형 육종마늘을 심었는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한지형 육종마늘은 아직 안 난 데도 있고 지금 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찍 심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지형 육종마늘을 일찍 심으면 빨리 나오니까 마늘통도 크고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같은 날 심었더니 이렇게 이쪽 홍산마늘은 더 새파랗고 많이 컸는데 한지형 육종마늘은 여기서부터 약간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저쪽은 홍산마늘을 심었는데 홍산마늘이 훨씬 더 새파랗고 무성한 것 같습니다. 홍산마늘은 마늘도 단단하고 마늘통도 잘 나오고 또 주아씨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. 또 마늘 캤을 때도 성분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저장성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서 널어도 굉장히 단단하고 또 저장할 때도 썩는 게 별로 없어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 홍산마늘은 크로로핀인가 그런 성분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늘도 애지관님만 잘 가꾸면 종이컵으로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하면서도 마늘통이 크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심는 날서부터 수분만 있으면 바로 뿌링이 내리고 뿌리 나면서 바로 새싹이 나와서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에 봤어 이파리가 이 정도 컸기 때문에 봄에 더 빨리 커가지고 마늘도 마늘때도 손가락같이 굵어가지고 마늘통도 커지게 됩니다. 오늘은 홍산마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한정육종마늘 일찍 심으면은 마늘통도 더 크고 단단하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같은 날 심었더니 아직도 지금 100%는 나지 않았어도 거의 한 80%는 나면서 이렇게 칭다리가 지지만 이게 이제 봄 되면 거의 똑같고요. 굉장히 이제 통도 커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산마늘은 9월 15일이 보통 적기니까 그때부터 심으시면 지금 이때보다도 싹이 더 커서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